쪽파를 다듬을 때 이렇게 밑에도 자르고 위에도 이렇게 잘라서 심어주세요. 심을 때 요기 지금 이틀 전에 잘라 놨더니 벌써 이렇게 새순이 나오고 있어요. 쪽파가 올라오고 있어요. 요기 위에를 요렇게 잘라서 심으면 나중에 쪽파의 가지수가 탐스럽게 올라온답니다. 이렇게 잘라며 여기를 이렇게 다듬어주세요. 요렇게 다듬어서 이제 심어줄거에요. 요기 phys강 olhar올 때 음 한글자막 by 한효정 한글자막 by 한효정 한글자막 by 한효정 한글자막 by 한효정